심술쟁이 검정색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못 그렸잖아 어? 검정색이 아까 막 화를 내더니 쟤 진짜 뭐야? 너무하는 거 아니야? 놀아주지 말자 자, 우리가 그림을 완성해 볼까? 그래, 우리끼리 하자 그래, 그래 오, 그래, 까 오,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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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, 검정색이 없어서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겠는걸 그래, 검정색이 조금밖에 없어서 머리를 그리면 다 없어질 텐데 아 아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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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하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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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1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떻게 그림이 다 그려졌지? 분명히 검정색이 거의 없었는데 어? 검정색이 없네? 엄마 제가 발라야 하는 그림 좀 보세요 헉! 예슬아! 다리 괜찮네? 야호! 신난다! 엄마나 오늘 발라야 할 수 있어요 야호! 우리 그림을 그려요 즐겁고 신나게 그려요 곱고 예쁜 꽃을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를 그려요 힘을 모아 그림을 그리면 걱정도 슬픔도 없어져요 모두 예쁜 그림을 그리면 온 세상이 행복하게 변해요 곰두야! 곰두야! 왜? 어? 그런데 까람이 왜 발레복을 안 입었어? 어? 아침에? 선생님께서 전화하셨는데? 어? 예슬이가 예슬이가 왜? 아이, 답답하다 조금만 기다려봐 예슬이가 다리가 다 나서 내가 발레 안 해도 된대 아, 그래? 잘 됐다 예슬이도 좋고 까람이도 좋으니까 아, 아깝다 까람이도 어제 열심히 연습했는데 아, 늦겠다 빨리 가자 예슬이 보러 빨리 가야지 아, 야 마이 бо식ional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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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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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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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아 아 ReceAY